빠밤 태연 해피하우스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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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엄마하고 딸이 그린 그림을 아빠가 맞춰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꼭꼭꼭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자 오늘은 엄마랑 타이랑 그림을 그려서 아빠가 맞춰 볼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세요 태이가 30초 동안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그 그림을 연결해서 30초 동안 그리면 아빠는 그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엄마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태이가 먼저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그래요 응 준비 시작 우리 둘이 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귀여워지고 있어요 귀여워 그만 빨리 빨리 드려 빨리 드려 몸 우리 거게 네 땡 자 그림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정답은 뽀로로 네 맞췄습니다 나 정답입니다 엄마 엄마 근데 화이팅 잘 읽었다 여기에 글씨만 드려 그거 딱 쓰려고 하는데 멈춰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써볼까 이거야 다음 문제 자 이번엔 타이거 먼저 자 이번엔 타이거 먼저 타이거 먼저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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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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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어머 그는 시간 됐어 아직 아 그렇다 이게 뭐야? 정답! 원숭이! 정답입니다! 엄마 손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정답이야 자 보여줄게요 여러분 어때요? 원숭이 갔나요? 누가 멈춰버리나요? 엄마가요 여기야 보석이도 소용히 ck 아니요 이것만 그만! 아 잠깐만 아직 아직 자, 공개합니다! 이거 볼까요~? 정답! 소피룰비 소원 수첩! 왜 이렇게 생겼어요? 하트가 달려있죠? 냉장고! 딩동 딩동 아, 진짜 부끄럽다 딩동 딩동 강아지! 고양이! 그런가요? 그런가요? 대나무 엘리콥터를 타고 다니네 대나무 엘리콥터를 타고 다니네 마찰 괜찮아 공개합니다! 뭘까요~? 뭘까요~? 대나무 엘리콥터를 타고 다니죠? 글쎄요 이슬이를 좋아하죠? 이슬이를 좋아하죠? 이슬이? 이슬이? 이슬이는 왜 이슬이 안 좋아하니? 징구? 땡! 그럼 친하죠? 그런가? 그쵸! 그렇죠! 조! 조! 에모! 맞습니다! 정답! 정답! 이거는 엄마가 할게요 이제 좀 어려운 걸 할 거고요 태희는 그대로 오른손이고 엄마는 왼손으로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워지니까 집중해서 맞춰보세요 정답! 정답! 오케이 액체기음을! 아 이상해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전체 못해 다음! 정답! 아니 뭐하고 싶은데요 아 Grant 잘해 액체기음으로 공개합니다 어? 바바바바 목이 길죠? 폴을 뜯어 먹죠? 점이 있죠? 뭘까요? 개구리 반찬 전자글 기린 제안잼입니다 근데 이거 엄청 어려운데 자 이제 구독자 문제 나갑니다 저번에 태희랑 엄마랑 했던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을까요? 아예 엄청 어려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뭔 것 같나요? 아시겠나요? 지금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죠? 아 지금 어떤 친구 맞췄어요 아 정말요?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는 알고 있는데도 이게 그게 맞나 지금? 약간 지금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맞출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해요 왜요? 아니요 아 이거 안줄게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 개가 아닌 거지 태희야 우리가 그리기로 한 거 여러 개를 그린 거지? 네 여러분 지금 태희랑 태희가 그리기로 한 게 한 그 물건을 한 물건을 세 개를 그리고 있어요 맞죠? 맞죠? 개수가 세 개예요 자 여기까지인가요? 짝다리 짝다리 됐습니다 자 태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짜잔 벌써 한 명씩 맞췄어요 어우 맞췄나요? 축하드려요 이게 뭐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태희가 힌트 조금만 주자 이거는 카부터 시작돼요 음 카? 네 카부터 시작돼요 힌트 한 개만 줄 거예요 알겠죠? 어 힌트 너무 많이 줬는데? 힌트를 한 개 더 줄게요 unicorn 내 nikah 음 이것은 뭔가요?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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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카메라 아 자 태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이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그린 것 같아요. 맞죠? 네, 맞아요. 한 개 카메라는 자리가 없어서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나중에 그려줄게, 넌. 어떻게 여러분 많이 맞췄나요? 테이 그림 맞춘 분들은 댓글로 저 맞췄어요라고 알려주세요. 오늘은? 옆에 있는 어머나? 그림을 그려서 맞춰봤어요. 재밌어요? 재밌어요? 나중엔 더 재미있네. 나는 꿈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빠밤. 테이의 해피하우스. 구독해주세요. 빵빵. 좋아요.